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부산이 초등적으로 눈이 많이 내려서 우리 전 직원 555명입니다. 이틀간을 거쳐서 지금 제설 작업이 임하고 있습니다. 지금 몇 시간째 만들고 있었어요? 3시간이요. 손 안 시려요? 괜찮아요. 재미있어서. 1년에 올까 말까 하는데. 지난해 좀 길이 미끄러워서 짜증 나요. 1년에 올까 말까 하는데. 1년에 올까 말까. 2년에 올까 말까. 2년 안에 올까 말까. 상시 1년간, 공부атоoplank, 공부요me. 5. 넌 모셔 쓰기. 5. 연구조사.